참 할다가도 모르겠어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 가만히 가라앉아있던 마음을 꺼내보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 맘을 속이면서 사니까 맘이 그래 참 이상하지 괜찮다 생각했는데 아직은 아닌가 봐 시간이 걸리나 봐 참 잔인 아직 우리였다는 게 애써 외면할 수 없이 문득 그런 때가 와 이런 생각들이 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멘